이게 뭐야? 아 머리가... 이리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밀어라! 머리를 밀어라! 유나같이 풍선 터지면 위험해? 조심해? 퐁 터지면 위험해! 조심해! 류가! 류맘이 할 말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히가세요! 여러분, 우리 뉴욕이는 진짜 넓은 방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나의 공간은 여긴데 예나가 요즘 여기서 잘 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나만의 공간을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나 집 만들어 줄까요? 좋아? 자, 보이시나요? 인비현 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예나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예나의 반응을 한 번 볼까요? 예나한테 이거 만들어 줄까요? 예나한테 이거 만들어 줄까요? 오지마! 이거 만들자! 아, 이거 집을 색칠하는 건가 보다! 응! 이거 누구꺼야? 이거 오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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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꺼, 예나꺼 예나 예나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구, 힘세라 우리 예나 이렇게 힘이 세요 어휴, 설명서 그치? 설명서가 필요해 응 오빠랑 엄마랑 도와준대 같이 만들어보자 자, 뉴욕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건 이거를 펼쳐야 돼요 오우, 생각보다 넓다 펼치니까 네 오우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여기를 적는 건가? 아니 지금 바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바닥? 이게 바닥이에요 펼치고 바닥을 위에다 올려야 돼요 예나가씨, 예나가씨도 거둘 거예요? 어, 조심해, 조심해 오우, 예나 잘 잡고 있다 어 우리 예나 기분이 좋은 거 같군 이 상태로 오우, 예나 예나, 예나 끌고 가면 안 돼요 집, 집 만드는 거야, 예나 집 이게 모양 맞춰서 아, 이게 뉴파랑 뉴맘이라 해야겠다 뉴욕이가 찍어주세요 잘 돼가요? 아, 이게 바닥 붙이는 게 좀 어렵네 예나 집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응 여기 다시 빠졌는데, 여기 오우, 옥차 자, 이제 위쪽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나가씨, 여기로 이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나가 코기, 코기 아니야 자, 지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나가 아파 응 오우, 예나 들어갔어요? 오우, 예나 들어갔어? 유효이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오빠도 들어갈게요 아, 이거는 10세, 10세 아동은 적합하지 않은 거 같은데 좀 힘드네요 오우, 그래도 들어갔네 문 닫아? 문 닫아볼까요? 오우, 예나 누웠어 거기? 오우, 예나 마음에 들어하네 아이 좋아 까꿍 우리 뉴홍이, 아이 뉴홍이 거기 꺼 오빠도 누워볼까? 오빠랑 같이 누워봐 오빠랑 같이 누워봐 예나 예나 꿀꿍 저기 봐봐 덥진 않아요? 안녕 살짝 더워요 뉴파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뉴파? 뉴파 뉴파 아저씨 뉴파 성공 예나야 아빠 왜 저러지? 응? 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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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예나야 아빠 왜 저러지? 응? 얜 들어갈까요? 예나 들어간다고? 진짜? 예나 들어가? 예나 더 누워 예나 누웠어? 뉴홍이 누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이러려고 만든 집이 아닌데 누워 뉴홍이는 아직 확실히 정치가 작고 뉴홍이 누나üre와봐 뉴홍아 누워 윤나까지? 윤나 들어올 틈이 없어 있어요! 윤나 거기 들어갈거야 윤나 싫대 빨리 나가 나가 오빠랑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어른이 들어가면 좁아진다는 걸 알았어 엄마? 엄마 들어가? 아니야 들어오지 마요 엄마? 엄마 여기? 엄마 도전? 엄마 나가? 엄마 나가? 엄마 나가라고 밀어내고 있어 엄마 나가래 어? 들어야겠는데? 와 누바비 집을 부셨어요 윤나야 집이 부서졌어 어떡해 지붕이 날라가 버렸어 어떻게 된거야 저 한번 써볼래요 여기서 아 이거 어째 얘나 공단이 아닌 것 같아 엄마? 엄마? 얘네도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안녕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주로 뉴팡은 들어가면 됩니까? 우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잠깐 출발하지 마세요 우와 우와 이 좁은데 네 명이 지금 오 성공 성공 네 명 카메라 담기가 힘들어 자 어 어 얘나도 우리 얘나 집이 생각보다 넓네 다 초대해도 지금 들어올 수가 있어 리효가 네 얘나가 좋아하는 것들 빨리 갖고 와 네 네 위키랑 미니가 들어갔고요 와 친구들 많다 얘나가 좋아하는 장난감들로 꾸내줄게요 응 응 됐다 응 됐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집 마음에 들어요? 응 이제 앞으로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놀아 혼자 노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뉴파 뉴맘의 진심이야 자 뉴욕이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우리 얘나가씨가 이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얘나가씨 산책 갈 거예요 시간은 늦었으니까 조금만 하고 오자 자 고고 얘나 고고 어디로 가야돼 그렇지 고고고고고고고 얘나 얼른다 얘나 조심해 뭐야 뭐야 얘나 킥보드 탄다고? 아직은 아니에요 어 얘나가씨 더 커야지 여러분은 뉴맘의 킥보드를 오겠습니다 밖이 쌀쌀해서 조금만 돌다가 들어왔어요 얘나 들어오자마자 또 저기 들어갔어? 응 아이고 우리 얘나가 거기에 마음에 들었구나 좋아요? 하하하하 역시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해 어 곰인형 곰인형 배달았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우리 애는 아가씨의 잡채를 먹어요 어? 쌀국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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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죽이고 이거 저는 고민하다가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어 창문이 많아요 창문이 몇 개 안 4개나 되네 오 깨쿨. 여기도 있고 깨쿨. 예나 땀 잔다. 쓸 수 있나? 예나 더워요?